안녕하세요 세이카 작방의 세이카입니다. 이렇게 시작하니까 예스24 광고 같네 오늘도 책입니다. 이번달 책 지을 때가 왔죠. 4월 내지 5월달 이번 사은품이 좀 특별하더라구요 야 굉장한게 왔어. 오케이 일단 있어봐. 절반이 책이고 절반이 사은품입니다. 박스에 일단은 쓰레기를 치우고 책과 사은품입니다. 사은품부터 볼까요? 사은품이 예스24 오뚜기, 진라면, 비밀면, 라면기 두 개 세트입니다. 두 개? 이렇게 고마울 때가. 이거는 제가 진짜 쓰려고요. 진비빈면, 라면도 들어있고 진라면이 또 들어있네요. 여기에 라면 하나 정도 한 두개는 힘들 것 같고 국그릇보다 조금 큰 라면 하나 정도 딱 들어갈만한 그런 플라스틱 그릇입니다. 이건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. 대접이라 할만한 그릇이 없었는데 잘 됐네. 이 사은품이 거의 3,500원인가? 그 정도인데 라면을 대략 7,800원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리의 목적은 사은품이 아니죠. 자 봅시다. 와카코아수 15권 입니다. 이거 되게 건수가 되게 많네.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꽤 많이 나오네요. 이번에는 어떤 음식일지 고등어 명란젓? 우리나라 음식도 좀 나올 법 한데 지금까지 에피스톨 통틀어서 한국 음식이 떡볶이 하고 뭐 좀 나왔었나? 그럴 거에요. 떡볶이 하고 막걸리를 먹더라구요. 뭔가 한국 음식이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잘 안나와요. 이거는 갸루와 공룡 4권 입니다.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죠. 나오고 있나? 나왔나?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실사였나? 뭐였지? 아 기억이 안나네. 애니메이션인지 실사인지? 여튼 총몽 화성전기 4권 입니다. 총몽은 제발 더 이상 얇아지지 않기를 빌뿐입니다. 이 정도가 딱 마지노선인데 더 얇아지면 화날 것 같아요. 음 그래 람마 19 20권 입니다 20권이 완결인 것 같죠 느낌상 근데 이게 참 그 이렇게 구매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열받을 만한 일이 있는데 일단 20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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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치네요 끝인 것 같아요 굉장히 열받은 말은 사실이 있는데 그 옥션에서 만화책이던가 하여튼 그 만화책을 좀 싸게 판게 있어요 대부분 뭐 좀 철진한 슬램덩크 라든지 아니면 뭐 드래곤볼 이라든지 그렇게 좀 권수가 많고 철진한 것들을 뭉땡이로 싸게 파는 게 있었는데 람마가 올라오더라고 20권 딱 나오자마자 음 한 권씩 한 권씩 구매한 사람을 엿먹이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한두 달 최소한 지나고 하던가 바로 그렇게 질러 버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재고가 안나가서 그런 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러면 누가 이렇게 바로바로 사주나 나중에 사지 창공의 아리아드네 11권 입니다 그리고 고마워 타이즈 2권이죠 이거는 그냥 개그만으로 보시면 되요 이거 뭐 야거나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림자 자체가 그렇게 뭐 그 야한 그림이 아니어서 차라리 고블린 슬레이어라고 훨씬 야하지 이건 그냥 개그만으로 보시면 되고 고블린 슬레이어 10권 그리고 슬레이어 외전 이어원 6권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어원도 있고 고블린 슬레이어도 있고 또 외전이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나네 외전 이름이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은 이어원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 내용이 고블린 슬레이어고 그리고 그 다른 외전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거는 그냥 중간중간 일상물 위주로 그렇게 세 개만 전개를 하고 있어요 참 그래 이게 이게 더 야하다니까 이거 봐봐 차라리 이게 더 야해 어 이거는 이거는 극장판 내용인가 음 그리고 외전은 뭐 어차피 외전은 영상화된게 하나도 없는거니까 보면 재미있더라구요 외전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책이 꽤 많죠 그리고 지금 5월 초에 또 아마 지를게 좀 있을거에요 지금 그 에반기릉 해설집이 5월 3일인가 그때 발매 된다고 해서 원래 4월 초였던거 같은데 자꾸 미뤄져요 음 그래서 지금 구매를 좀 미루고 있는데 5월 초인가로 해갖고 아마 그때 저도 구매를 할거 같아요 지금 장바구니 넣어놓은게 장바구니에 넣어놓은게 나와봐 어 고스 스위퍼 하고 코믹 괴물이야기 하고 이 에반기릉TV에 애니메이션 설정자료집 이렇게 벌써 5만원이에요 아 돈이 너무 너무 쫙쫙 나가네 아씨 요즘에 돈 나가는 일이 많아갖고 이런거 사기가 무서워 보여요 이제 돈 나가는 일이 많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책 보느라 시간 좀 뺏길 것 같네요 여기까지 세이크 가방이 세이크 하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 끝 끝 끝